포토타임 여기 추려진 분들을 향해 자리해 주실까요? 조금만 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을 흔들어 주시죠 네 완벽한 타인의 주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추려진 분들을 향해 또 자리해 주실까요? 자 완벽한 타인 파이팅을 먼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왼쪽 보고 파이팅! 자 오른쪽도 다시 한번 보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완벽한 타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조진우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이분들이 이제 곧 영화 보실 분들이거든요 재밌게 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조진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내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나가시던 분들은 계속 지나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예 정말 간만에 아주 유쾌하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 뵙게 돼서 너무 흥분됩니다 오늘 여러분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영정아 씨 네 안녕하세요 영정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영화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타인에서 소형 역할을 맡은 지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영화 입소문 많이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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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진씨 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구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하윤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타인에서 세경 역할을 맡은 송하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혜진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혜진씨입니다 예 오늘 오늘 날이 되게 진짜 네? 귀여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이 되게 가을가을한데 이런 날에 보기에 참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구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경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배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걸은 헌되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영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구요 이런 시간 저도 처음이라 너무 뜻깊은데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환 이재규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완벽한 타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어려웠던 마음들 완벽한 타임이 씻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배우분들의 무대 인사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만남을 뒤로 하고 그 아쉬움 여러분들 잠시 뒤에 영화 관람으로 대신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주신 여덟 분기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영화 알람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배우 분들과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